오 용실이오, 나의 소원을 둘러주소서 아이고, 한 발 다쳤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야, 멋있나? 용실이오 아, 이제 소원을 많아라 아, 용이네 까냈어? 아, 난 망했어 죽음아, 집은 좀 구경 좀 하자 나, 시라우는 자, 맛있다 맛있다 이거 어떡하지 고생이 아이스크림이 되다니 이 세상이 저 녀석 때로 되다니 야묵치 우와, 용이 정말 크고 맛있다 진가 손흥공 어떻게 좀 해봐 잘못하면 우리 끝장이야 전 세계를 전 그렇지 저 녀석보다 내가 먼저 소원을 외치면 되지 전 세계를 정보 여자 팬티를 주세요 팬티를 주세요 꼭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공지 니가 진짜 잘 맞다 미야, 이거 하 부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저게 봐비해